일단 첫 번째 장에서 볼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정답률을 살짝 소개해드릴까요? 정답률을 굳이 적어보면 얘는 지금 90%까지 올라왔죠. 해설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2번 문제가 80%인데 여러분 이거는 짤막한 코멘트만 달면 민회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적는 거예요. 고대 이런 식으로.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된 건 현대죠. B 이렇게 적고 재산과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던 건 근대민주정치니까 이렇게 C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헌주의 원리는 근대부터 쓰는 말입니다. 해서 1번 지워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 추천제, 윤번제 이건 고대때니까 2번 또 틀렸고 그 다음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 잘 보시면 A와 달리 이거 틀렸겠죠. 3번 틀렸고 그 다음 천부인권사상 이것도 근대부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B와 달리 A는 틀렸겠죠. 그 다음 대의제도 근대, 현대 이렇게 수식하기 때문에 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약간 충격적인 게 여기서 왜 71%일까? 왜 이럴까?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던 친구들 혹은 선생님의 열끝 강좌든 시스템 강좌든 간에 어쨌거나 기출문제를 한바탕 정리하는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텐데 일단 A와 B가 있습니다. A가 형식적 법치주의고 B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B가 실질적 법치주의겠죠. 그럼 1번 보세요. A와 달리 B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 이걸 중시하는 건 오히려 A겠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건 둘 다니까. 2번 틀렸고. 위험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B겠죠. 네번째.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국가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하는 건 B, A 다 포함입니다. 4번 틀렸고. A와 B 모두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그렇죠. 법에 구속돼야 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이게 법치라는 뜻이에요. 법에 따른 통치. 그러니까 둘 모두의 공통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둘 다 법치주의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렇게 답을 간단하게 골랐고요. 4번은 이번 시험제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은 97% 복지국가의 원리를 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5번 문제가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면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65%예요. 2단원 문제고요. 특히나 국회 파트 문제인데. 여기 분이 국회의원 값 외에 몇 명이 법률안을 발의한다라고 법률안 발의 확인됐고.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제 국회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 다음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 제의 요구가 뭐예요? 이게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입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나라인지 아냐? 써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법률안 국회 재의결 통과. 자 이렇게 나와있을 때 기억. 가해 나타난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이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 되는 거냐면 헌법 개정안 발의할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일반 법률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요?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10명 이상. 간단하죠. 그 다음 위원회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정부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요게 의원 내각 제적인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1번 기억. 괴소리. 그 다음 니은. 나에 나타난 법률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것도요.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이만큼 쪽수가 필요한데. 확실하게 적어보면 얘가 지금 처음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이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죠. 니은도 괴소리. 그 다음 디귿.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 법률안 거부권 혹은 제의 요구권. 환부 요구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리을. 제의결로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럼요. 무슨 말이냐면 제의결 쪽수가 어때요.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다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부르고요. 조금 더 연결해 드리면. 법률로서 확정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해서라도 효력 발생할 거고요. 효력 발생은 언제 하느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고하고 효력 발생.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러니까 해설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헌법제 53조를 읽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금방 읽겠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게 헌법제 53조를 읽다 보면 뭔가 막 정리가 돼. 여러분 우리 정법하는 친구들 특히나 선생님의 해설강의 듣는 이 친구들은 성실함을 보증할 수 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 보증하는 거 아니지만 또는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보증하는 거 아니지만 선생님은 그걸 보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21년 강의에 오다 보니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만큼 그렇죠. 3은 공부하는 친구들도 성실한 친구들도 많은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왜 성실하냐. 선생님이 이렇게 주문을 해요. 53조를 읽어와 달라. 그러면 꼭 찾아서 읽는 친구들이 분명 있다고 선생님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건 안 시켜요.